이것도 그냥 그럭저럭 생각합니다 보통이유 그냥 그럭저럭이유 동성 친구가 있을 때보다 색다른 느낌 네. 8월 26일이요. 아니요. 보통이요. 반은 있고 반은 없어요. 없어요. 여식강림의 한층 같은 저한테 잘해주고 키 큰 저희 학교 이성친구 빼고 다 좋습니다. 여기 해산물 시장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 태어났지만 잘생겼다고 믿습니다. 한마디. 4. 1. 1. 1. 2. 2. 2. 2. 3. 4. 5. 4. 4. 5. 5. 6. 5. 6. 10. 6. 6. 10.